낙지가 없지? 그래 교회가니까 낙지가 없더라고 동경이가 이제 낙지는 고소가 다 됐어 동경이 지나가면 뒤에 풀도 안 자라 풀도 안 자라지 그래 봐 좋아 그래 이런거 잡아야지 대장 대장하고 괜찮아 대가리 낙지가 괜찮네 응 내가 왕이다 네 마리 역시 사이즈가 좋아 사이즈가 확실히 빨리 끄네 어? 몇 마리? 열 마리 안돼? 열 마리 열 마리 채워야지 딱 열이야?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놓친거 같은데 왜이렇게 나 머리가 터졌어 아 이게 제가 놓치니까 짜증나가지고 쉽게 박아놔가지고 호래기도 잡는데 호래기도 나왔어요 이게 다 나왔어 다 나왔어? 어 이게 제일 크다 그지? 이건가? 네 맨 처음 꺼낸게 제일 컸어요 그거 들어 봐 사진 찍어줄게 그거 하나만 들어 열 마리 오 야 죽인다 얘가 다 잡았어 엄마 얼굴 봐 얼굴 봐야지 빨리 빨리 야 야 동경이 내가 작년 겨울에 한 마리 들고서 찍어준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빨리 담아 이제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다 있어 야 뭐 바카샤 밖에 없냐? 네? 오가통 잃어버린다 여기가 닿는데 볼 수가 있어야지 이 소매를 오토로서 내려갔을래 아 저 벌써 저기 저기 발전소에 방암불이 뭐 먹었다 방암불이 밀렸다고 저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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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는 바늘대에서 숨가가 저같은데 잃어버렸다고 아마 숨가가 저같은데 아 저같은 하나씩 잃어버렸는데 상이 죽는다봐 응 손채도 두께 잃어버린다봐 아 우리 장원 일개미는 외환옷 나오는거야 아 일개미 아직도 안나왔지 소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치? 잃어버린다 내밀기려는 기다리는게 아니고 소라 기다리는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우리 저희는 이렇게 축하자마자 쭉 왔어요 도중에 수분이 좀 바뀌더라구요 처음에 좀 추웠는데 저희 안쪽가니까 5,6번쯤 가니까 물이 좀 따뜻히 들으면서 거기서 부여 5,6번까지 갔어요? 7,8번쯤까지 왔어요 3달에서 거기까지 못가 앞에서 1,2번쪽에서 하나도 못 잡았어요 탑 아래까지 들어갔단 말이야? 탑 아래까지 들어갔단 말이야? 근데 오늘의 향후 때문에 잘 안보이니까 계속 스마트폰으로 위치 보면서 움직이니까 멀리 못가겠더라 근데 한 번 나오니까 계속 머리에 계속 붙여가지고 위험하게 계속 붙여가지고 위험하게 계속 붙여가지고 아 이분이 로빈님이시다 응 아 내가 많이 났어 네 형이 많이 났어요 형이 많이 났어요 아래까지 ole 작으 latte 거 severe